고려 정종 이야기 왕효가 왕에 즉위합니다. 정종이 됩니다. 정종이 즉위했지만 호족 세력이 여전히 강한 상태고 이 말은 왕권이 여전히 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종은 서경, 지금의 평양에 성을 쌓고 천도, 수도를 이동하다입니다. 천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죠. 천도를 하려는 목적은요. 개경,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호족 세력이 강하면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귀족, 호족, 왕을 모시는 환관 왕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관리들 신하들의 힘이 세면 왕의 힘이 약해지고 왕의 힘이 강해지면 신하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 이것은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목적으로 천도를 시도했지만 왜 실패했냐면 바로 개경, 호족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거란에 붙잡힌 뒤 거란 관리가 된 고려 사람 최강윤이 어느 날 거란의 고려 침입 가능성을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종은 거란 침입을 대비하는 정책으로 광군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거란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훈련한 군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광군 설치. 정종은 이후 949년에 사망하게 되고요. 이 정종을 뒤로 잃어서 왕소가 즐기게 합니다. 이것은 광종이 되겠습니다. 정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광종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